용기사용 장작 삽니다 50개명 5천원 장작 50개 구워 하하 씨 구워 진행시켜 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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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돼 아 잠깐만 왜 죽어요 왜 죽어 지금 물약값이 없어서 이제 케이스트 드디어 하고 갈게요 악어 대체 돈이라는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힘도적은 뭐가 좋나요? 힘도적은 보시면 단검은 두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단검이 있고 힘단검이 있는데 힘도적은 이 힘단검을 낄 수 있다는 이 개성 개성 말고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없어요 그리고 단점은 많죠 왜냐면 쓸데없이 힘을 올려야 되니까 럭 손실이 나가지고 약해요 일반 단독보다 장갑은 장비 보여드릴게요 대가리 기본 망토 퀘스트 기본 이거 갑바 40제 기본 이거는 상점표 30짜리 바지인데 컵화하면서 하방 10% 하나 질러봤는데 붙은거 신발 기본 장갑은 40짜리 제가 직접 만든거 기본 이거는 커딩파켓 귀걸이 기본 엠뚜은 정옥 마이너스 1 하옥 그리고 차는 이건 좀 좋아요 이건 10% 두장 발린거에요 다이소 세팅 죄송한데 다이소가 더 비싸요 이거보다 이건 다이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무료나눔 세팅이에요 무료나눔 세팅 무료나눔 세팅 무료나눔 세팅 아 총 50개 아 50개만 사면 되겠다 50개 오케이 용기 사용 장작 삽니다 50개 개당 100원에 삽니다 올라오셈 올라오셈 50개면 5천원 장작 50개 구워 하핳 구워 하핳 아 준용 ku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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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ath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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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핳 하핳 하핳 이 돈을 지금 기타 끄는 거 마음 알려줘라 나 보고 있어 아니 진짜 집알봐 나머지 잡으라고 나머지구나 아니 나머지 6개 6개 다 왔어 아 개웃게 돼요 진짜 아 개웃게 돼요 진짜 아래에 다 왔잖아 나머지 아 뭐지 내게 다 왔다 그건 필요 없어 어허허허 옳지 잘 한다 돌새야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 있단에 이리 와보가라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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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선물 할거 없나? 선물? 하포랑 이거랑 그리고 내 장어구이 20개만 줄게 건강하거라 돌쇠야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뭐야 검은 흑인? 시청자 분이신가 본데 그대에게 주는 선물을 가져왔어 뭐죠 이건? 흰단도 얘기지 힘투고 돈도 많으니까 살게요 5만원 아 귀엽네 귀엽네요 모자 파사고고 제가 위 이미 1층 전담 득템하면 뭐 득템했다고 알려주게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픈하게 축하해주게 진심으로 오케이 저도 님이 이브링즈 먹었으면 좋겠음 일단 저먼저 먹고 흐하하하하하 님은 일단 먹으면 이브링즈 님은 저 먹으시길 흐하하하 댐지가 약하시네 표도 맞음? 댐지가 센거 같진 않아요? 댐지가 센거 같진 않아요? 댐지가 센거 같진 않아요? 아 니봐 챔밀리잖아요 흐하하하하하 1층이 빡세긴 한가보다 위에 몹이 안뜨는데? 꿀 하하하핳하 흐흐 와아 와 아래가 빡세긴 하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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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옥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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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체인지 하죠 하하 하하 위에 한강 쎈척하시네 하하하하 쎈척하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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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는것보다 펴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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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? 왜 죽어? 왜 죽어? 잠깐만 왜 죽어? 갈뻑이 시작했냐? 다 올리다가 죽었어 이 살아 있네 개가 왔네 아 덤댄거봐 왕왕왕 겹쌍하지말고 가려 무릎여왕왕 자녀 성걸괴 성걸괴 울고있나 울고있나 컷 쇼츠가 완료 가시라고 형님 왜? 가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라고 형님 왜?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쇼츠가 완료 가시라고 안갈컨대? 자유시장님? 가오있네 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사장님 사장님 뭐파세요? 끕 시프한데 나 아파 하하하하하하하 어머랑 하하하하하 전 어세인 뭐다라니? 하하하하하하하 아 개웃기네 AIS 아 여기